스펙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토크 투데이 정호진입니다. 오늘 역사 토크 투데이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역사 토크 투데이 길라자비 김준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한 주 어떠셨습니까? 바쁘게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연일 하루에도 몇 개씩 뜨거운 이슈가 쏟아지고 있어서 오늘 주제에 정말 고시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사실 고시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일요일 되면 이번 주에 뭐 할까 계속 그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마침 8.15 경축사를 제가 진심을 담아서 들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하고는 지향점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어쨌든 지도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떤 경축사가 있을까 또 담대한 계획 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담대한가. 그래서 보다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거는 친일 굴종 선언이다. 친일 굴종 선언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를 통해서 과거 우리의 어떤 한일관계에 대한 이야기,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졌죠.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왔다. 참으로 거짓말같이 그날은 오고 말았다.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받은 격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소. 첫 번째 말씀은 시대의 사상가이자 우리 민주화운동가인 함석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 말씀은 홍윤숙 작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받은 격으로 해방을 맞았다는 말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인 박헌영 선생의 말이었는데요. 정말 해방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왔죠. 특히나 백범일지 보게 되면 해방이 된다는 그런 연락을 미군 장교로부터 전해받았어요. 장교로부터.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백범 선생님이 미국하고 같이 연대하고 중국하고 연대해서 이제 우리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에 우리 광복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광복군 투입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한반도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미국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연이어서 터지면서 일본 왕이 항복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해방이 오게 됐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신탁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남북이 분단되고 또 미군정이 실시되고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그런 독립의 주체가 되지 못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 이런 표현이 있겠죠. 오늘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한일 양국의 미래를 다시 한번 조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우리 교수님과 질문을 나눠야 될 텐데요. 월요일이었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저 이틀 전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야외 마당에서 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낭독했습니다. 이날 무려 자유라는 단어를 33번 외치다시피 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좀 들으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경축사 참담하게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이전에 광복회장이었던 장호건 선생님의 광복절 축사가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한일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하는데 일본의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취지로 대통령의 경축사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유만 외치시고 또 한일관계가 앞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서 보다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약간 좀 여담이긴 한데 그 즈음에 바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평가받는 천공선사가 자유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한 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게 천공 이분이 자유 이야기에서 이렇게 자유를 이야기하나 그런데 천공의 이야기가 문맥도 없어요. 아주 정말 황당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한일관계와 관련된 그 이번 경축사가 너무나 엉터리 내용이었다. 엉터리 내용이었다. 특히나 앞으로 한일관계 당연히 발전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언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지 말자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일본이 그간 해왔던 그런 엄청난 잘못들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일본에 징용을 갔다 오셨었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저희 외가 식구들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일체 보상도 없이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만 하더라도 일제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집안이었는데 이런 집안,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들이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일본에 정식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15 경축사에서 위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사과와 관련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축사에서 나름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 유일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니라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년이 되는 회의인데 임시정부 탄생과 임시정부와 관련된 언급을 했어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1948년 대한정부 수립 관련된 건국절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광복절 때마다 그것이 뜨거운 논란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좀 야기됐었는데 이번에 임시정부와 관련된 언급을 좀 했다는 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임시정부의 탄생과 임시정부의 헌법 의의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서 물론 수립이 됐지만 임시정부의 수립은 세계사적인 혁명이다. 세계사적인 혁명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임시정부 헌법을 제정한 날이 1919년 4월 11일 날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일은 4월 13일 날인데 4월 11일 날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거예요. 민주공화제 천명이요? 그 전까지 불과 9년 전까지 왕이 다스리던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봉건제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9년 사이에 민주공화제를 천명했다. 당시에 유럽에 있는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대부분이 왕정 국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민주공화제를 천명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분제도를 완전히 타파를 하는 게 헌법 10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성에 대한 해방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국가가 소위 요즘 말하면 도로, 교통, 치안 이런 모든 부분들, 주거, 공간까지도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임시정부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거기에 더해서 전 민족의 3.1운동의 어떤 열기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태극기를 들고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외쳤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3.1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3.1투쟁, 3.1혁명 이렇게 어쨌든 단어 자체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열망 속에서 태어난 임시정부가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계 민족운동사의 뛰어난 본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세계사 쪽으로 대단한 혁명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실 곱씹어보니까 말씀대로 봉건제 왕정에서 9년 만에 민주공화국을 천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도 역시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왕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임시정부 내에서도 있었나요? 그럼요. 그래서 임시정부 내에 구왕실 사람들을 우대한다. 이것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구왕실 사람을 우대한다. 네. 그래서 그걸 복벽주의라고 하는데 다시 왕실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반드시 민주공화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정말 그것은 당시 세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선진적으로 먼저 민주공화제를 천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상해 임시정부 얘기를 했으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들의 광화문광장의 이름을 이승만광장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공신적인 방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본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뭔가의 부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우구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승만 대통령이 해임이 되고 국무령으로 변했거든요. 도대체 이 저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하나 둘씩 교수님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건국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그날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건국이 됐는데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건국절이야말로 진짜 광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은 상해 임시정부 때 초대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승만 대통령 하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될 때 상해 없었어요. 상해 없었다? 네. 미국에 있었죠. 미국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추천한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사실 도산 선생님이 당시 요즘으로 치게 되면 행안부 장관을 맡게 됐는데 내무부 장관인 내무령이 됐던 거죠. 그런데 도산 선생님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명망이 있었던 분이었죠. 너무 잘 알려져 있겠지만 도산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당시에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무총리 제도였다가 다시 대통령제로 바뀐 건데 그때 이승만을 추천을 한 이유가 사실은 자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나 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명망가다. 이게 이제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같은 기독교인이 이제 국가 운영 수반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었고 세 번째가 같은 서북인이라는 거예요. 서북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황해도 그리고 평안도 사람들을 서북인이라고 보통 지칭하는데 같은 서북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잘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상해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계속 미국에 남아 있었고 특히나 이제 외교론. 그러니까 당시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은 3.1 만세 투쟁의 어떤 결과 속에서 얻었고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의 생각은 아니야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 그래서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외교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갖다가 압박을 넣어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게 맞아라고 하는 외교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임시정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나라를 건국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독립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해로 와가지고 돈부터 챙기려고 한 거예요. 상해 오자마자 돈부터 챙기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권을 갖다가 대통령 직속으로 귀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상해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많은 우리 백성들의 지지 속에서 당시에 많은 자금도 받고 했었는데 초기에는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그걸 사유화함으로 인해서 임시정부의 재정이 급속도로 어려워졌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독립운동에 굉장히 큰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한 1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탄핵론이 나오게 됐고 2년이 지나지 않아서 탄핵론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머지않아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가게 됩니다. 초대 국무총리 겸 대통령이 됐다가 결국에는 재정에 대한 사유화 문제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가 됐으면 상해로 넘어와서 임시정부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계속 있다가 오지도 않았으면 사실은 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비우고 딴 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탄핵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아주 각별했던 백암 박은식 선생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우남한테 편지를 직접 쓰죠. 그래서 이제 형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좌. 대통령 당시에 클태자 의자 좌할 때 태좌. 태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면서 왜 대통령 지기 위해서 우리가 탄핵을 하게 하느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상해 와서 임시정부를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상해 오지도 않고 왔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가고 돈만 챙겨서 돌아가고 돈만 챙겨서 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상해 임시정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임시정부함은 상해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해방될 때까지 상해 쭉 있는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면서 중경에서 해방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몇 해 전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경 임시정부의 옛 청사에 방문하셔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해방 후에 환국할 때까지 사진을 찍었던 청사 옆 계단에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도 좀 떠오르는데요. 임시정부가 중국 내에서 계속 이동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랬던 이유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이동을 한 첫 번째가 상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항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항주요? 항주 옆에 또 가흥이라는 곳으로 또 이동을 했다가 계속해서 장사까지 이동하고 마지막에 중경까지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9번이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일제에 의해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처음 상해에서 항주를 가게 된 결정적 원인은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폭탄 투하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의 장계석 총통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2억 중국인보다 한 명의 조선 청년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폭탄 투하 사건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중국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지배하려고 하던 시점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거의 상해 지역을 일본이 다 차지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어떤 사령관을 당시 폭탄으로 던져서 일본 왕 생일날 홍구공원에서 하는 축하 행사에 폭탄 투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 이후로 당시 일본 경찰들 또 군인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공격을 하게 됐고 원래 그 지역은 프랑스 사람들의 조차지여서 일본 경찰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고 당시 우리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찰이 이제 가서 침탈을 하게 됐죠. 결국은 일본 경찰과 군인들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 조선 임시정부를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국 군인들과 같이 연대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1940년에 중경으로 가게 됐고 중경에서 좀 안정된 상황 속에서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면서 해방될 때까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네.